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평가를 하기를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하고 별개로 입시 전문가들이나 선생님 주위의 이제 다른 수학생들이나 그런 선생님이 이제 이끌고 있는 선생님 조교들이나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수능보다 어려웠던 점, 쉬웠던 점이 분명한데 그중에서 다른 시험보다 상위권 학생들이 느꼈을 때 약간 체감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21번이나 30번이 예전 수능보다 약간 쉽습니다. 예전 수능 같은 경우는 21번이 아예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작년 6월 평가원 21번 같은 경우는 정말 기막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최소한 이해는 돼. 계산은 살짝 안 돼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 보기 자체가 오히려 3, 4번 가지고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 자체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문제랑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하겠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fx가 눈에 보이잖아. 한번 해볼까요? fx가 최소한 이해하면 된다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좀 이따가 자세히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긋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좀 더해야 되나요? 2분의 3파이라고 하면 대강 그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sin의 세제곱의 두 배란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 2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sin함수니까 대강 원래 sin함수가 뭐 이런 그래프잖아요. 원래 이런 그래프니까 세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그래프의 증가감소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의 부호는 바뀌지가 않는 거야. 어차피 양수 세제곱 해도 양수 음수 세제곱 해도 음수니까 그래서 아마 대강 이런 느낌이 아닐까 대강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으로 좀 자세히 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분의 파이까지네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면 여기 반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것까지만 그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코사인 함수인데 여기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이 값이 2분의 루트입니다. 4분의 8 여기 제입하게 되면 2분의 루트 2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8분의 2 루트 2가 되어서 계산하고 남은 이 값은 2분의 루트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또 감소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렇게 요상한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는요. 너무 대강 그랬어. 왜냐하면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걸 GT라는 다음 조건에서 핵심적인 게 미분 가능한 점점점이 나와 있으므로 뭐를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과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게 뾰족해 보이긴 하는데 진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여기 미분 가능할 거고요. 여기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건데 그런 것들을 따져가는 과정이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대강은 그릴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뭐를 활용한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f'x를 활용해서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6 곱하기 사인의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야. 범위는 똑같은 거니까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당연히 그래프 그리려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그래프는 사실 새로운 그래프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이 그래프가 는 0이 되는가 또는 좌우의 증가 감소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얘가 는 0이 되는 방법은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뭐가 있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0이 되어야 되는데 코사인은 0이 되는 값이 없고요. 사인이 0이 되는 값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x가 0이 될 때가 사인이 0이 되므로 f'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관사항이냐. 문제 풀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문제 답과 직결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됐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이 식에서 아까 얼마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근데 4분의 파이일 때가 경계가 되는 거니까. 4분의 파이일 때 받으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2.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쨌든 양수지. 양수, 양수. 근데 4분의 파이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음수지. 그 말은 4분의 파이일 때는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함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0일 때하고 한마디로 4분의 파이일 때 이 두 가지가 문제 풀 때 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옮겨서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요. x축 그리시고 y축 그리시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일 때 여기가 2분의 3파이일 때 이렇게 x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텐데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잡고요. 여기를 플러스 2라고 잡고요. 여기를 플러스 1이라고 잡으시면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프가 위로 볼러 아래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지 한 번 잊는 거예요. 지금 x가 0일 때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는 아아... 여기가 아니군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가. 알겠죠? 여기가 1이니까 1은 안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갈까? 2분의 루트 2 하는 겁니다.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여기서는 그래프가 다시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이 점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는요. 미분이 가능한 점이 접선이 0이고요. 나머지 접선이 0인 점은 이 점에서 접선이 0이네요. 뭐 이런 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 알겠어요? 그래프가 조금 안 예쁜가? 놔두겠습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어진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대한 논리를 설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gt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목적은 뭘 찾는 겁니까? k 찾는 겁니다. k. 한마디로 문제 조건 만족하는 k를 갖다 우리가 gt라고 넣는 거야. 알겠죠? k를 gt라고 넣는 거야. k가 뭐냐?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플러스 2분의 3파이까지 주어진 그래프의 그 범위 안에서 루트 절대값 fx-t가 미분 불가능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인 거야. 한마디로 뭡니까? 미분이 안 되는 점의 개수가 바로 gt가 되는 겁니다. gt는 뭡니까? 1, 2, 3, 4, 5 뭐 이런 값인 거지. 왜? gt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의 한 개면 1이고 두 개면 2고 gt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인 거야.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이런 그래프인 거야. 이해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뭘 찾는 문제냐? 이번에 6월 평가원 시험에 30번이나 29번 아니 30번이나 21번 문제가 마지막 연산에 이렇게 뭔가 어마어마한 연산들이 나와요. 작년 9월 평가원 2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마지막 연산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은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계산이 간결한 거야. 수능에서 핵심은요. 절대 계산이 아닙니다. 최고난도 문항들은 이런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의미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단편적인 연산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마지막 과정은 오히려 굉장히 가벼운 부분입니다. 이 앞에 과정을 모두 다 해석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겁먹지 말하는 뜻인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뭐야 합성함수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GT가 어떤 그래프냐면 막 이런 좋아. GT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GT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 그럼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것은 한마디로 뭔가를 봤더니 절대값이 있는 문제네?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수능의 단골 손님입니다. 30번, 21번 문제가 거의 대부분 수능 문제가 절대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절대값이 있는 상태는요. 얘가 이게 다 들어가겠네요. FX가 F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FX가 T일 때 봤더니 F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를 봤더니 이 그래프는 루트의 FX 마이너스 T로 풀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FX가 T보다 작을 때는 루트의 마이너스 FX 플러스 T가 되는 건데 이거를 미분한 거랑 미분 불가능한 이 값이 어때요? K로 오른쪽 왼쪽으로 갔을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K 오른쪽 왼쪽 갔을 때 이 값이 다르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T라는 값 FX가 T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이거 이것의 미분계수가 이 K를 기준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우리가 보통 미분 가능 판정하는 방법은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풀었을 때 접선의 미분계수하고 이렇게 됐을 때 미분계수 알파라고 치면 알파 플러스로 갈 때랑 알파 마이너스로 갈 때 이 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 이렇게 판정한단 말이야. 연속함수에 대해서 어차피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니니까 연속함수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따져봤더니 얘는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루트 fx 마이너스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2 루트 fx 마이너스 t 분의 f 프라임 x가 됩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2 루트 마이너스 fx 플러스 t 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 다시 말하면 분모의 0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t는 제외해야겠네요.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어떨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고 어떨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면 어떤 경우에 미분이 불가능하냐면 현재 미분을 해놓은 형태를 보니까 fx가 t가 되는 점에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프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fx가 t가 되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fx가 t가 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죠. 근데 분자가 만약에 0이 되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또 미분계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가 됩니까? fx 이퀄 t가 되는 순간이 지금 문제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fx가 t가 되는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래프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변형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값이 y는 t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fx가 t가 되는 점이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점은 오른쪽과 왼쪽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보세요. 이 왼쪽에서는 왼쪽에서는 현재 이 그래프가 t하고 ft 비교하면 t가 더 크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t가 더 크니까 이걸 따르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 되겠습니까? 반면에 오른쪽은요 fx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요 분모 어차피 양수고 이 분자의 f'x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하나는 전체 값이 음수가 하나 전체 값이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오른쪽은 쪽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알겠지? 아, 이거 구할 거야? 내가 만약에 t값이 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2는 관심이 없죠. 마이너스 2보다 클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관심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문제 찾고 싶은 g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gt가 2가 되는 겁니다. 왜? 이때 미분 불가능 이건 언제나 미분 불가능 이렇게 자, 그러다가 자, 보세요.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쭉 연장을 하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아, 얘는 약간 찜찜하네 하여튼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거를 빼먹으면 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값은 단순히 어, 이거 f'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문제가 단순히 절대값 fx-t가 미분 불가능하다. 이거는 과거 수능에서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1년도 수능이나 보는데 이게 아니라 루트가 씌워진 형태는 이게 분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주어진 문제가 루트 fx-t의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x가 코사인 함수니까 루트의 절대값의 코사인 x에 그 다음 t가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일 때입니까 이때의 미분 가능성을 판정해 보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이 형태는 0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따져보는 거냐 이때 x가 언제 파일 때 미분 가능성을 판정해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의 x는 파일 때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단 루트가 없으면 어때요?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죠. 루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셔야 하냐면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의 1 플러스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h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리미트 x를 파이로 보냈을 때 점점점 쓰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일 대입하게 되면 아까 했던 1 플러스 코사인 x가 x댄 파이 대입하면 0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언제? h가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 때 모호한 형태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해봤더니 얘가 루트한이 복잡하잖아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h가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h하고 똑같아. 1 마이너스 코사인 h가 루트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게 이제 계산까지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의 x 더하기 x는 코코사스하기 때문에 이 값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가 돼. 그래서 이 값은 1 마이너스 2의 사인의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넘기면 1 빼기 코사인 2x는 2 사인의 제곱 x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h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사인의 제곱의 2분의 h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값이 뭐냐면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2의 절대값 사인의 2분의 h 루트가 사라지는 거야. 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기로 h분의 잠깐만요. 루트가 됩니까? 루트 2분의 그래서 h분의 사인 2분의 h는 그게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이 값은 절대값이 h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서 0보다 클 때는 이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면서 이 두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h는 0일 때 다시 말하면 x가 파이로 갈 때 이 점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루트 절대값 fx-t는 서로 다른 값이므로 미분계수가 다른 값이므로 미분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평가원 모의고사는 학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구해보니까 t가 많았을 때는 이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2가 아니라 그리고요. 3이고요. 하나, 둘, 셋 또 이때는요. 얼마나 됩니까? t가 만약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다시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가 0일 때가 또 대단히 중요한데 t가 0일 때는 이렇게 되면서 이건 어차피 미분 가능성 상관없죠.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가더니 하나, 둘 그리고 이 점에서 이 값이 3개가 될지 또 4개가 될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야.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값은 3이 아니라 2가 됩니다. 그 이유는 보면 느낌이 올 거야. 방금 선생님 했던 것처럼 계산해봐야 훨씬 더 쉽습니다. 이 값은요. 오른쪽과 왼쪽이 아마 이 점이 변곡점이야. 이 점은 변곡점이야. 극소점이야. 계산 논리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구간을 설명해줄게요. 간단하게 구간을 이 그래프는요. 이 점이 2의 sin의 3제곱 x죠. 이거를 이따 집어넣고 이따 집어넣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냥 빠르게 아무튼 해볼게요. 여기서 집어넣고 내면 2의 루트의 t는 0이고요. t는 0이고요. 마이너스의 sin 3제곱 x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sin 제곱의 코사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2가 붙고 3이 붙고 이렇게. 근데 여기 분자는 sin 제곱이 있고요. 여기 분모는 루트 안에 sin 3제곱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루트를 벗겨내면 sin의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없애고 없애고 나면 루트 sin이 하나 남아있는 거야. limit x를 0으로 보내면 이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호만 반대가든 여기서 동일하게 0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이 점에서의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 두 개가 되면서 두 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션을 한 평가함으로서 두 개를 낼 텐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서 수강 후기에 남기십시오. 첫 번째는 21번에서 이때가 왜 세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3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t가 0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을 때에는 또다시 세 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t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순간에는 이 점만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다시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미분 가능성에 관한 점을 쭉 확인해봤고요. 미분 불가능한 점을 확인해봤고요. 이때 최종적으로 이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 복잡한 게 아니야. g의 2분의 루트 2 얼마입니까? a 값은 1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g0은 얼마입니까? 이 값이 2인 걸 확인했습니다. b 값은 됐습니까? 그 다음 c 값은 아까 3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에서 h의 a 플러스 5는 h6인 거야. h6 h6 마이너스 hb 플러스 3은 h5인 거야.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에 이런 조건이 있죠? 합성함수 h 합성함수 gt가 실수 전체 집합해서 연속이래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실제로 지금 내가 칠판에 그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gt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gt 그래프는 이렇게 가지다가 이렇게 가지다가 이런 그래프인 거야. 이거하고 4차함수인 h 합성함수 gt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연속이 된다. 연속 연속이 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t에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을 때의 극한값이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의 극한값 다시 0을 집어넣을 때의 극한값이나 함수값과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의 극한값이나 그 다음에 0 플러스를 집어넣을 때의 극한값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0에서도 t는 0에서도 연속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의 함수값은 이걸 집어넣는 거야. 얼마입니까? h2 그 다음에 t가 0 마이너스일 때는 h4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는 h3 이게 전부 다 같다는 뜻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t가 마이너스일 때에도 마이너스일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h의 1은 h의 2는 h의 3은 h의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2분의 루트 2에 대해서 2분의 루트 2일 때랑 뭐 이때 또 0일 때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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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때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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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로부터 최고수상계수가 1인 4차함수가 hx니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값이 얼마나 없던 선생님이 k라고 놓으면 이 식은 x-1에 x-2에 x-3에 x-4에 플러스 k가 되어지만 h1 h2 h3 h4 전부 다 똑같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k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된 값이 hx이고 질문이 뭐예요? h의 6 구하면 이 값은 이 값은 2, 3, 4, 5니까 5 팩토리얼하고 똑같네. 120 플러스 k h5는 뭡니까? 1, 2, 3, 4니까 24 플러스 k 되겠어요? 그 다음에 c는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방금 3이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면 k가 어차피 사라지네요.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됩니까? 이거 확인하면 120에서 24 빼니까 96이 되고요. 96 더하기 3은 9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